봄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죠. 박재정, 조효정이 봄을 맞아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YSK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조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정입니다. 지난 18일 박재정과 조효정이 함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의 사인회 현장.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이었는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도 밖에 나와서 팬분들 만나고 사인회 하기도 해서 기분 좋고요. 팬들과 함께 봄을 한껏 만끽하고 있는 조효정. 박재정 역시 들뜬 마음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인회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두 사람. 서로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당연히 100점이죠. 점수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98점. 2% 부족하게. 더 앞으로 더 하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는 98점. 만점에 가까운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박재정, 조효정. 앞으로도 함께하는 모습 자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이파이 파이를 불러오기가 있습니다.